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와, 우리 시장 정말 강합니다. 동학개미 덕분에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1위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경기 부양 체계 잡음,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고점 행진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현대차의 질주와 함께 대형주들의 선방 속에서 오늘 2380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이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860포인트까지 터칠라면서 양 시장 모두 오늘도 연고점 행진을 이어가는 견주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내내 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한주의 시장 월요일 오후장부터 주주의 세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시장 이번 주에 이러다가 2400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2400을 이미 뚫었고요. 맞아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뚫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차 보면 이미 뚫었죠. 현대차 너무 강해요. 지금 2400까지도 갈 수 있다. 마음으로는 우리 이제 더 갈 수 있다는 랠리의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오늘의 시장 상승의 주역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10%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는 LG화학의 이런 대형주가 정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이제는 또 현대차 쪽에서의 급등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다음 박자 뭐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와 5G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잘 맞춰주셨단 말이에요. 이번 주 이제 현대차 갑니까? 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니콜라가 협업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주식이 밸류에이션 상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 이벤트가 그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 일종의 단초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니콜라 협업 제안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합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가 제안을 했는데 현대차가 두 번이나 거전을 했다고 하면 현대차보다 니콜라가 얻는 게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협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건 하든 안 하든 수소차로서의 현대차의 지위가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한 3주 전쯤부터 현대차 바이로 매수 의견을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가 현대차의 수소차 점유율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10%로 가장 높았어요. 그러면 수소 경제로 지나가게 된다면 현대차 먼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니콜라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원래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실적도 괜찮았던 상황에서 수도차 모멘턴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프리미엄이 시작되는 중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지난주 초반기에 LG화에 대해서 지금 초반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LG화 급등 나와서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도 지난주에 더 갔잖아요. 목요일날 9% 땡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럼 현대차는 지금 부담스러워도 15만 원, 16만 원 사실 저는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그걸 뚫어냈잖아요. 뚫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고 잘 들어보세요. 좀 매매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방송 통해서도 급하게 올린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매매 방법을 같이 바꾸시죠. 급등이 나올 때는 일단 들어갔다가 일부 물량을 들어가서 거기서 조정이 나오면 물량을 채우는 걸로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서 했다가 조정 나올 때 들어가면 거기서 기간 조정이 나와버리면 물량이 계속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처음 솟을 때 그 끝을 우리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발을 들여놓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 17만 원 지금 찍고 윗골이 달았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종가 매수. 윗골이 달 때는 종가 매수가 맞고요. 이건 대전제인데요. 제가 주식하는 여러 그룹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니까 A라는 종목이 올라요. 이거 어때? 물어보면 그거 찾아볼 겨를이 뭐 있냐고 일단 사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성이 일단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매매 방법이 지난주 한 목금부터 확 바뀌게 되는 수가 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수가 32포인트면 그럭저럭 그냥 예를 들어 삼성전자 2% 오른 효과랑 비슷한 건데 나머지들이 현대차가 10% 이상 땡기는 장이고 지난주에 LG화학이 15% 땡기는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형주로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함의 자체가 시장에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큰 것이 10% 넘는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부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LG화학에서 힌트를 얻었듯이 일단 담고 보자. 그런데 윗고리를 달아쓴 현대차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담고 보자. 프리미엄에 대해서 확실히 줄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진단을 주셨네요. 그런데 오늘 현대차도 강한데 수소차도 그래서 같이 꿈틀거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대형주는 시지만 중소형주 안에서는 CIS라든지 장비단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이쪽에서의 박자는 어떤가요?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삼성, S, D, LG화학 같은 대형사들은 좀 쉬는데 지금 장비주들이 움직인다. 맞아요. CIS 지금 급등 나왔죠. CIS가 오늘 장비단 모멘텀으로 상을 쳤는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상을 쳤는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장비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난주까지 대형사 그리고 소재 쪽 장비 쪽이 올 타이밍이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안 오른 장비주들 찾는다 하면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렸죠. 우리 종목세일즈맨에서 코인테크 코인테크 아직 안 움직였고 이런 쪽으로도 오르지 않은 장비주 쪽으로 2차전지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혹은 LG화학을 담았는데 2차전지 조금 더 들어가고 싶다면 장비 쪽도 안 오른 걸로 지금 들어가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가 LG화학 전기차였고 이번 주는 지금 전기차 중소형주랑 수소차 라인이랑 현대차가 움직이는데 수소차 라인도 그러면 더 볼만한가요? 수소차 라인도 이미 일진다이아부터 시작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쪽 볼까요? 현대차 쪽 볼까요? 저는 그래도 대장주 그래도 변동성이 덜한 현대차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더 나아요? 네. 수소차, 현대차 라인 쪽에서도 그냥 현대차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고 매매 관점으로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 담고 보자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 중소형주는 대형주가 가지 않아도 이쪽에서 순환이 도니까 장비 쪽에서 코인테크 좀 담아볼 만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주단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대형주 먼저 들어오거든요. 지금 장이 빠질 때는 개인 수급들이 받쳐졌고 장이 급등이 나올 때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외국인 매수를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현대차 간다. 그러면 5G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5G가 지난 금요일에 당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가는 듯 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견주하거든요. 5G도 이번 주 박자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 대비해서 지난주 당기긴 했지만 덜 오르긴 한 거거든요. 상하가 가겠냈어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솔리드도 급등 나오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이 조금 과하긴 했어요. 상하가 가치 첫 선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5G를 말씀드렸을 때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까지 주파수 경매 이후에 에릭슨이든 T모바일이든 미국에서 있을 장비 구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자였고 그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에 매수로 이어져서 크게 땡겼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벤트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금요일날 오늘까지는 조금 높긴 하지만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견 여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장을 중심으로 들어갈까요? 에이스테크가 실적과 모멘텀에 가장 잘 있어요. 조정을 안 주면 어떡해요? 조정 안 주면 쳐다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5G의 찌는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라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있을 걸 믿고요. 그래도 지금 수준이라면 아마 저희 방송을 보셨던 모든 분들은 그래도 대장 중 한두 개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포트 안에. 없으시면요? 오늘 새로 보셨다 싶은 분들은 이따가 이번 주 관심주로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에이스테크 5G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그 박자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면 이번 주는 확실히 자동차 쪽과 5G 쪽에서의 박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또 관심주 안에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게 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삼성전자의 라인과 현대차의 라인과 삼성 SDR LG화학의 라인과 5G의 라인과 네이버 카카오의 라인과 그리고 소부장 쪽의 라인과 기타 근데 사실 이쪽에서 대표주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다 먹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기타로 볼 수 있는 바이오 쪽에 삼바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건 다른 쪽에서 좀 더 놀고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쉬는 건가요? 저는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쉬는데 지난주 한 하반기부터 담아볼 만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을 때 좋게 나오면 다시 대장주 유지를 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논리는 지금도 여전하고요. 아마도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게 땡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코스닥에. 그래서 약간은 쉴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쉬는 것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프로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워낙 크게 오르기 때문에 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수준도 무리 없다고 보고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거네요?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삼바가 좋아요? 셀트리온이 좋아요? 저는 실적 확인하고 그리고 증설이라든지 여타 송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지금 낫다고 보고요. 지금 셀트리온은 오히려 쉬어가는 지금 자리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축과 박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현대차가 엄청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오늘 또 LG전자가 VR 걸리기 쉽지 않잖아요. VR가 걸렸어요. LG전자의 오늘의 급등은 뭔가요? LG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알던 내용이 유동성 때문에 땡긴 것 같아요. 원래 알던 내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스타일러라든지 건조기 같은 프리미엄 제품의 호조 이거 당연히 알고 있었고 실적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 같긴 한데 유의미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 3일 전부터 나온 보고서 해봤을 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할 거를 예상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예상 같을 경우는 과거 LG전자의 이력, 히스토리를 보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LG전자의 상승은 과연 진짜 찐이 좋아서 가는 것이냐는 판단보다는 유동성 때문에 다른 종목의 순환면 단에 섞어 있다가 LG전자가 맞아서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좋긴 좋지만은 일단 다른 성장선 단에 있는 종목보다는 프리미엄 제품 호조에 따른 멀티플이 좀 좋아지는 거지 과연 산업에 대한 구조 자체가 좋아져서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닌 듯한 느낌을 좀 들고 있어요. 그럼 오늘 급등 좀 과하다라고 보세요? 오늘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10% 정도까지는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기회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려는 게 맞나요? 일단 신규 매수는 전 자제는 맞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프리미엄이 얼만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 이렇게 딱 크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해선 깨질 때 팔더라도 늦진 않습니다. 아 깨질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보유해도 됩니다. LG전자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급등으로 보는 게 맞네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힘을 유동성이 보여주면서 지금 현대차, LG전자까지 급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급등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롯데케미칼.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나왔는데 90% 넘게 급감을 해서 실적 나오고 나서는 주춤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장의 연내 재가동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유동성이 만들어낸 급등입니까? 이거는 바닥을 확인하면 미친 듯이 시장이 달려들거든요. 바닥을 확인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만도 얘기할 때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만도 말씀드릴 때 2분기 실적 1회성 비용 다 삼각했다고 말씀드렸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 나왔어요. 컨센트에서 큰 폭 하죠. 근데 여기서 NCC, 대산 NCC, 대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기회 손실이 800억을 떨었어요. 그리고 1회성 비용도 260억을 떨었어요. 그럼 거의 1000억 이상을 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도 대산 NCC 관련해서 다른 공장 관련해서 따른 비용을 삼각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거는 업황이 도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언제 도느냐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4분기 정도부터 폴리에스테로 정도부터는 3분기에서는 플랫하고 4분기 정도 돌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을 할증을 크게 주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전통적으로 롯데케미칼은 배당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 프로듀서 바닥에 대한 느낌이 오늘 주가로서 한 번에 환입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때는 업황이 도는 거 확인해야지 추가 매수 의견인데 그건 아니에요. 바닥은 맞지만 4분기에 좋아질 것 같은데 3분기에서 4분기까지 거의 세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 시간 남았을 동안은 여기서는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유화입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 부담은 좀 있죠. 신규는.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샀다 팔았다를 좀 할 수 있는 매수할 만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손실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나와도 여기서 좀 단가를 낮추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바닥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밀릴 때 낮추는 겁니다. 낮춰서 갖고 계신 분들이. 낮춰서 갖고 계신 분들이. 낮춰서 갖고 계신 분들이. 올르면 밟고 낮추면 밟고 이런 식으로 박수건 매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수는 물타기잖아요. 물타기는 오를 때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빠질 때 하시는 게 맞고 바닥은 확인됐으니까는 천천히 분해하면서 시작. 그리고 빨리 하려 하지 말고 4분기까지. 4분기 업황이 더니까는 그때까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코스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의 다 코스피 얘기예요. SK바이오팜이 사실 보호예술 물량 풀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코스피 200 조기 편이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 SK케미칼을 비롯한 백신 이슈로 SK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물량 부담을 이겨내고 더 갈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한동안은 바이오팜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제한적인 이유가 오늘 코스피 200 조기 편입 이슈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 상장 종목 특례 편입 조건을 만족을 한 건데 코스피 200이든 100이든 150이든 다 편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동 비율이 14% 정도 되는데 이거를 환산을 하면 367억 정도 됩니다. 자금 유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타 공모주 펀드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공모주 펀드는 SK바이오팜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ETF 자금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편입 효과가 400억이 좀 안 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SK바이오팜이 거래되는 게 20만 주 이상이고 오늘은 100만 주 이상이 거래되는데 주당 19만 주 곱하기 아니 19만 원 곱하기 20만 주 해버리면 그게 380억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금액이 통으로 환산했을 때 하루 거래량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일종의 이슈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팜은 일단 밑에서 돌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종의 코스피 편입에 대한 이슈가 워낙 세게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반등이 좀 제한적이고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이오팜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사이언스인 SK케미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증권사에서 SK바이오팜 SK케미카를 목표주가를 오늘 목표주가를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재밌어요. 스토리가 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스토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CMO 공장이 있는데 그 CMO 공장이 안동에 있거든요. 안동 공장이 연 매출 풀케파로 돌리면 충분히 글로벌하게 그런 생산 도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코로나19 백신을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할 만한 케파가 있어야 되는데 SK케미카를 같은 경우는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갖고 있는 안동 공장이 충분히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개발만 하자 이거죠.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CGM 써드렸는데 이게 지금 SK케미카를 같은 경우는 바이오사이언스 말 스토리가 풀어져 가는 중이거든요. 주가가 잘 갈 때는 스토리가 풀릴 때예요. 지금 스토리가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둘 다 많이 올라서 부담은 있긴 있지만 투자 경고인데 그러더라도 바이오판보다는 케미칼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디스커버리에 어차피 바이오 케미칼 갈 때 같이 가는 거니까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스토리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백신에 대한 이슈는 SK케미칼 쪽으로는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SK케미칼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디스커버리까지 같이 움직인데 이쪽에서는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는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겠네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낫고요. 매매 팁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급등주의 매매 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알려질 때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언제 알려질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SK케미칼 무조건 레포트에 대한 형식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눌릴 때 분할 매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눌릴 때 분할 매수가 크게 눌릴 때 하시지 말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천천히 자리를 지키면서 위로 할 때 그때 분할 매수 이게 맞습니다. 이런 쪽은 확실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눌릴 때에 담아가는 전략 SK케미칼을 중심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 주 박자에서부터 특징주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정말 강력한 유동성의 시상을 계속 올려세우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만두를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무려 상승률이 25%에 달았는데 만두는 지금 시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상향합니까? 대부분 분들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묻혀봤는데 이럴 때 목표가 상향하는 게 맞고요. 더 갖고 가는 더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추세 안 꺾였기 때문에 보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35,000원 선인데 39,000원 선으로 또 상향 조정을 해 주신 만큼 만두는 더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과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피해 압축해 볼까요? 메가ECS라는 종목을 좀 개별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방호복 관련주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호복이랑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인공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특히 시젠부터 시작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내후년의 실적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당기고 있어요. 그거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시장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메가ECS 같은 경우도 1분기에 111억이 나왔어요. 2분기에 111억이 나왔어요.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근데 올해 콘센트이 390억에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3200억이에요. 그러면 퍼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8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뉴스를 살펴보면 인공호흡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GM이나 포드사 같은 자동차 회사한테 인공호흡기를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통화를 좀 해보니까는 인공호흡기가 진입장벽이 3년이 넘어요. GM포드가 지금 만들려고 하더라도 시간 꽤 걸려요. 바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ECS 입장에서는 생산 캠파가 부족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사인 파보나인이라든지 CU 메디칼 같은 업체에 공동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사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가ECS 주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도 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 게 아니에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금 유동성장에서 바꾸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지금 8배에서 목표가 주가를 제가 7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7만 원이 지금 8배거든요. 10배 주두도 7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메가ECS가 갖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가. 지금도 최고가 수준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실적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유일한 시장에서 통용될 거예요. 정말로 제가 좀 통화를 해보니까는 이 종을 보는 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점 아니느냐 혹은 내년이 안 보인다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반론은 시젠이나 진단키트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꾸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슈팅 나오는 것까지 시장에서 확인하고 기다린다면 지금이 좀 부담 없고요. 손주 효과 4만 원 목표가 7만 원 같이 데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보여주는 방어구 인공호흡기 관련주 메가ECS는 7만 원 선까지 계속해서 최고가에 대한 행진 기대를 가져보자 오늘의 또 종목 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월요일도 앞으로 한 주 시작에 대한 또 시장에 진짜 가까운 소리 주주의 세계를 통해서 또 답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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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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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